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싱크풀의 그날까지 2028님께서 좋은 글을 써주셔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주 FDA 승인은 언제 나오는지 임상 3상은 언제 나오는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그날까지 2028님께서 임상 2상과 임상 3상에 대해서 비교한 시계열 그래프를 같이 그린 것을 같이 한번 보시죠. 500개의 임상 2상 결과가 나온 시간입니다. 2020년 10월 25일날 임상 2상 환자 등록이 끝났구요. 임상 2상 환자 등록은 아시다시피 327명. 그로부터 34일 이후인 12월 29일날 식욕차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죠. 그로부터 1개월 6일 후 식약처 조건부 허가가 나왔습니다. 2021년 2월 5일날 나왔고 실제 현장 처방은 그로부터 12일 후인 2월 17일부터 현장에서 레크로나주가 처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순서에 따라서 임상 3상에 대한 데이터를 유추할 수 있겠죠. 이 파란색을 보시면 임상 환자 등록이 4월 24일 1300명. 임상 2상에 비해서 한 3배 4배 정도 더 많죠. 4월 24일날 등록이 됐고 오늘 기준 1개월 8일이 경과됐습니다. 38일 정도가 경고가 된거죠. 2상 환자 등록을 하고 식욕차 허가 신청서가 34일만에 됐으니까 지금 38일이 지난 오늘 현재 임상 3상 환자 등록하고 데이터가 어느정도 준비가 됐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임상 환자 등록수가 이상보다는 훨씬 많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은 걸리겠지만 뭐 그동안 레슨 러운드로 배웠다고 하면 아마도 임상 환자 증가수를 고려하더라도 일주일 정도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임상 최종 결과가 지금 한 6월 하순 정도로 이렇게 그날까지 2028님께서는 예측을 하고 계시네요. 오늘이 6월 3일이니까 한 10여일에서 15일 정도 그러면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어제도 좀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어제는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라방도 못하고 영상도 못 올렸는데 오늘부터 다시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